친해지고 싶어서 아니 벌써 친해진 느낌이라서 정신 차려요 장신주씨 아 미치겠네 진짜 진짜 미치겠는 건 나야 장난 그만해요 장난으로고요? 이거 봐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이런 날 어떡할 거야? 어떻게든 주수를 풀어 제발 일단 물을 많이 마셔요 애정수 성분이 소변료로 다 배출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 최선을 다 해볼게 그럼 힘껏 파이팅 하시고 가 같이 마셔줘 전엔 나랑 같이 찻집 가고 싶다 그랬잖아 정신 차려 정신 말하는 게 귀여워 뛰는 뒤모습은 더 귀엽고 정신 차려 정신이야